안녕하세요.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.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. 굉장히 어렵죠? 이거는 사실 이렇게 더블 형태 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. 확률이 이것저것 다 없는데 여러분들이 2점제를 치신다면 이거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. 회전을 좀 살려줄 거고요. 한 이 정도 칠 겁니다 해서 회전 먹고 걸려서 투뱅크 형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잘 맞았죠?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이 조금 많아야 꺾이는 그런 구조예요. 그래서 당점은 9시 반 정도로 이렇게 3t 입적으로 많이 주시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노려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2포인트, 1포인트 이 정도 사이에 있는 공들이 이쪽 면이 맞을 겁니다. 연습해 보시고요. 정 칠 거 없을 때 이런 길을 하나 알아두시면 훌륭한 해법이 되시니까 연습해 보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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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